뭐가 궁인지 모르겠어 딜 많이 들어와야 알아 이게 단 궁인지 저게 궁인지 몰라 빨대 꽂으면 궁인 것 같아 보니까 빨대 같은 거 꽂으면 보라색 빨대만 꽂잖아 거기다 막 제압 당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 그게 궁이야 좋아 가자 도망가자 오케이 이거 먹자 딱 포지션을 이 뒤에 일치해야돼 프리딜 넣을 수 있는 오케이 신지들을 공격해야지 그렇게 프리딜 아야야야 뭐야 아하아이 신성의 검도 안 썼네 야 이거 왜 우리 편이 지냐 근데 이거 누가 못한거야 내가 못한거 같은데 내가 신지들을 쳐가지고 진짜야? 진짜지 내가 신지들 쳐서 이거 뭐야 못이긴거야? 다른 애씨걸 그랬나? 신성의 검 왜 안써요? 신성의 검요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요 제가 원래 지금 신성의 검을 쓸만한 인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저의 진원지기를 소모하여 제가 신성의 검을 쓸만한 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자 베인템이 이상한거 같음 오호 이런 이 이 배덕한 녀석 감히 이거 지금 알아냈느냐 그 사실을 그 신성의 검 간것에 대해서 나에게 매우 이거 어 뭐야 불만을 가지고 있구만 아아이 뷰러지님께서 이거 별풍선 별풍선 444개 지금 사킬 4대스 사어신니 경각심을 가지란 뜻에서 별풍선 444개를 예이 알겠습니다 아이 뷰러지님 감사합니다 이거 별풍선으로 안 알려주세요 당신의 말씀은 채팅창으로도 경청을 하늘 할지온데 별풍선으로 또 말해주시니 이거 아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감사합니다 빛돌 박감님께서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별풍선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야 가자 너 녹아 임마 나 신성의검이니까 잘가라 좋아 히히히 내가 녹을 뻔했다 도망가자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야잔만 나 너무 아픈 상태 치료해야한다 오호호호호 야 신성의검 몰라가냐서 졌어 이건 사용템의 승리다 사용템의 승리야 어 라스 라스 위비스퍼 갑시다 이번에 참 너구리 태풍이 엄청 공격적이라면서 어 엄청 크다며 너구리 태풍이 근데 저번에 볼라벤도 어 나는 나는 저 저 뭐야 제주도쪽에 피해가 얼마나 나왔었지 볼라벤쪽이 볼라벤이 진짜 세다는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에어컨 그 뭐라그러지 그 에어컨 뭐라그러지 내가 지금 까먹었네 그 에어컨 밖에다는거 그 뭐라그러져 어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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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갈줄 알고 다 묶어놨거든 케이블타이로 야 이거 쫓자 좋아 악인이 당했습니다 신성의 검 지금 쓸필이 없어 왜냐면 궁이 뜨거든 지금이야 오케이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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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도망가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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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도망가 여기 핑하니까 안전하다 여기서 집에 가자 꺼 꺼 꺼 꺼 꺼 집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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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러찌님께서 오빠아 샤샤샷하시며 544개 이땐 맞죠 오빠아 샤샤샷 544개 감사합니다 자꾸 이 별풍선으로 어? 말을 하시네 이거 세상에 이거 한국어를 제외하고 전세계 최고의 언어구만 감사합니다 이거 맞으면 안 돼 이거 공중에 맞으면 안 돼 궁 쓴다고 이걸 노렸지 여기다 벽궁 칠라고 잘가라 임마 어? 야야야 야 야 야 온다 야 야 야 도망가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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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삐러찌님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이거 어? 전 야스오를 낚시를 내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제2외국어를 어허훠 제2외국어 해물 버전이가 이야야 으아 하아 몰라 칸 왕의검하고 신성의검 발동했는데 둘중에 하나도 늘리지 않았어 둘중에 하나도 늘리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퓨러지니 고맙습니다 죽여버려 블루 있는게 진짜야 넌 죽었어 이미 브라운 그렇지 딜 넣고 재님이 죽었어 빠지고 그렇지 이거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어 잡고 죽어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어 40분 봐봐 봐봐 안죽어? 축하한다 헛소리하네 그게 내 매력 중 하나임 가자 헛소리는 하지만 헛딜은 하지 않겠다 오케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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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어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어 괜히 상관하다가 죽을 뻔했네 상관하지 말고 우리 억제기가 밀려준 말이야 야 근데 용은 진짜 우리 엄청 잘 챙긴다 어? 용 하나만큼은 굉장히 잘 챙기네 야! 시바나 잘 들어라 오!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야! 시바나 용 잘 챙기는 것만큼 나도 캔 챙겨줘라 알았냐 나도 좀 용처럼 챙겨줘라 먹어 좋아 큐 조심해 바론 체크한다고 내가 체크해주마 바론 있음 가자 도끼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조심해 으오! 어 피하고 조심하고 어 장신구 써야지 맞아 사코오면 쓸게요 내가. 장신구 야, 조심하자 도망가고 조심해, 저 야스조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페오리쓰겠지? 하지만 나는 맞지 않지 잘 있어라, 니코니, 니코니님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 저저저저 저 죽어 이겼다,야.야,야. 나는 일부러 땡겨졌어 하아 오케이, 오케이 살아남았어 아주 또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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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았어 으아 신지등 막타 나 줘 아 좋아 좋아 야 야 들려 들려 야, 야 나 산다 나 산다 내가 죽을꽝 같냐 난 산나 무조건 산나 난 산나 난 산나 난 산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야 야 도망가 도망가 좋아 좋아 으하다 살았어 살았어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4명 루샤닌데? 이거 choleraaced 어..듀어치님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Via 먹고 야 야 도망가 야 마지막 죽는다 도망가라 감사합니다 부선먹방투원님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 도망가 도망가 야 꽃게 따라온다 꽃게 아 이따 구워먹자 배고프다 아 죽었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집으로가 집으로 야 이거 바로 먹겠다 바로 집으로 민병대 사이겠다 짝코, 신지드, 루시안, 쓰레시 너희들은 죽었다 오늘 어? 야 이거 다 AP 아니야? AD 아니야? 이 자식들 한번 당해봐라 이 자식들 어? 너희들이 날 죽일라고 해? 한번 이 자식들아 당해봐라 내가 더이상 죽나봐라 간다 고고고고 내가 더이상 죽나봐라 아니야 이거는 이거 진짜 좋아 란드웨이는 하나정도 몸방장 가는게 라위 나온 상태에서 공속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충분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공격력 186 186이라는 숫자에서 여러분들 자신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 지금 186이라는 숫자에서 자신있어하는 사람 대한민국 남자중에 10%도 되지 않습니다 낮은, 낮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 마지막 죽어 저거 으잉 야 이거 도망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가갑가면 체력이 딸려가지고 맞다가 죽어 가갑은 탱커 템을 많이 가서 최소한 체력이 3000정도 되어야 그래야 효율이 좋고 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란드웨이는 효율이 좋아요 란드웨인으로 느려지게도 하고 그 다음에 체력도 올라가고 광역도 올라가는 만능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벤씨는 지금 안좋은게 뭐냐면 샤코의 야스오의 쓰레쉬의 루시안인데 사실상 신즈드가 지금 나를 몰수가 없어 신즈드가 나를 물러 들어오질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자하나 나머지 애들을 물던가 아니면 시바나를 뒤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 신즈드가 나한테 무는건 샤코 야스오 이 둘이야 루시안은 뒤에서 프리들러 올라가 노력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샤코 샤코에게 안녹을라면 체력과 방어력을 올려주면서 샤코가 오면 샤코의 이동속속을 느려지게해서 샤코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란드웨인이 지금 최고의 잇 아이템이죠 야아 나 란드웨인인데 에너지가 왜이렇게 달지? 나 란드웨인인데 마지막템은 뭐가요? 인피 갑니다 인피 야 말자 말자 빨리와 말자 말자 거기서 뭐해 말자 잠수야 애완동물이랑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이야기나 들어 우리 이야기에 경청을 하라고 지금은 너의 가지랑 이야기일 때가 아니야 종아 들어갔다 오케이 뭐야 임마 니가 진짠건 내가 모를줄 알아? 이 자식아 붙어봐라 나한테 키리 자식아 자콘 마무리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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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룸버프 누구야 일루와 너희들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오케이 내가 죽을거 같지 죽을거 같으면 저도 계속 사는것이 바로 나야 오케이 한방치고 도망가야해 어 어 이거 큰일이다 아아악 아악 몰래칸 왕이감 썼는데 오케이 야 이거 끝나는거 아니야? 몇명 남았어 둘 셋 어 됐다 안 끝나겠다 억제기 하나하나 밀리겠구만 큰일날뻔했어 어 조심조심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삐로치님께서 펠폼선 55개섬을 감사합니다 어어 놀랬구나 내가 독 따라가는거 보고 걱정마 중독되지 않았어 음 응급처치를 잘해가지고 중독되지 않았어 걱정하지마 독을 계속 따라간 심각 앞장서서 진짜 병신들만 모아놨나 어어 척살 집행부 259개 CS 7킬 5대수 6어씨 음 조금 잘한 것도 같구만 음 원래 저런 친구들은 좀 호탐이 파괴되었습니다 못하면서도 입을 털어야 내가 할말이 있는데 음흠 민첩의 망토를 좀 사이겠구만 아니야 민첩의 망토 사지마 민첩의 망토 줄여서 민망 민망한 일이 많이 벌어지겠지 오케이 아이템에 곧 길이 있나니 이것은 1500원짜리 BF대검을 사라는 나의 아니 신의 뜻이다 가자 고고고 전시즌 프로 대리압니다 프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찌검 좀 하겠습니다 프로님 죄송합니다 아이 비러치님께서 이것도 어 별풍선 19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어 내꺼야 좋아 아 저 야스오 저거 저쪽으로 잡아야되는데 그나마저 다행인게 그나마저 다행인게 야 도망가 이거 내가 먼저 있으면 안돼 나 맞추고 들어올라그래 앗소가 지금 한번도 나한테 궁을 한타에서는 맞춘적이 없거든 일대일상에서 맞췄어도 그걸 맞아주면 아마 우리팀이 끝나게 될거야 그냥 게임이 내가 지금 프리드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뱀 혓바닥에 손에 모든게 달려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들어가자 그렇지 뭐야 이거 무적이야 무적이야 무적 야 도망가 야 도망가라 기억하는데 강남 서 이쁘는 Drag 사용 적을 처치했습니다 turkey 악운이 당했습니다 jes 금등 끊으러 Vad 획 ό 아이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Friends 하아ㅏ smartphone 이대로 끝나는 거 같아요 이대로 끝나봐 우리 곧 살아나는데 27초! 안 끝나 안끝나 자르반 27초 20초 안 끝나 안끝나 자르반 20이야 안돼 안돼 이대로 끝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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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끝나 안끝나 안 끝난나 안특난다 이거봐 각의 피야 역공이다 이건 역공이다 자르반 사세 자르반 사세! 자르반 사세! 나와라! 나와따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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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하늘이 씨오! 제발! 제발! 하늘의 흰! 자르반! 해물미래님께서 별풍선 112개를 아... 감사합니다. 어... 걱정해주시는 마음 충분히 알았습니다. 뷰러지님께서 또 별풍선 19개를 주셨네요. 해물미래님 감사드리고, 뷰러지님 감사합니다. 어... 해물파전! 자식... 왜 부르느냐? 왜 부르느냐? 음... 나의 실력! 어떠한가? 빨리 말을 해주게. 나의 실력이 어땠나? 이 뱀 해바닥의 실력이 어땠나? 말을 좀 해주게. 서술형이군. 시간이 오래걸리는거 보니까 서술하고 있군. 음... 법정 피고인 역시 아이디답게 법학도의 아이디답게 서술하고 있군. 음... 설마 이거 내일까지 걸리는건 아니겠지? 채팅창에서 보겸이 급이라네요. 딜 넣으신거 보면 나오지 않나? 자기가 어떤지. 샤코와... 샤코와 비교했을때 7천이상의 딜을 넣었군. 그런걸로 봤을때 샤코보다 7천배를 잘했군. 어... 그럼 수고하시오. 음... 빠생! 좋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구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outstanding resolution 그리고 Wand deserve